자, 키스 오브 라이프 첫 등장입니다. 자, 자리에 서주시고요.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디어 이런 자리가 왔네요. 데뷔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 분씩 차례로 개인 인사 부탁드리고요. 소감도 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키스 오브 라이프의 베리입니다. 정말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꿈꿔왔던 순간인데요. 이렇게 무대에 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정말 떨리네요.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애프들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나티입니다. 이렇게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과 같이 이 무대를 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기쁘네요. 하고 데뷔가 항상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무대를 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꿈만 같아요.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시켜봐주세요. 네,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. 안녕하세요. 키스 오브 라이프 리더 줄리입니다. 일단 이 무대가 지금 너무 믿겨지지 않고 설레는데요. 저희 쇼케이스를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저희 첫 시작을 멋있게 할 수 있게끔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파이팅. 안녕하세요. 키스 오브 라이프 막내 하늘입니다. 오늘 저희 멤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온 순간인데요.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파이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멤버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잖아요. 오늘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데뷔하는 또 신인답지 않게 당당함도 오늘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. 오늘 또 패기, 열정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고요. 그래도 오늘 데뷔한 신인이기 때문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누구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키스 오브 라이프의 그룹 이름을 듣고 궁금해하시는 또 많은 분들께 그 뜻도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. 줄리 씨가 키스 오브 라이프 그룹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팀 이름이자 이번 앨범명 키스 오브 라이프는요. 인공 호흡 활력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K-POP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. 네,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포토타임 끝나고 또 우리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